그레스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엘베강 유람선을 탄다. 이 유람선을 타면 엘베강이 있어 그레스덴이 더욱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. 이 유람선을 타면 엘베강이 있어 그레스덴이 더욱 아름답다. 이 유람선을 타면 엘베강이 있어 그레스덴이 더욱 아름답다. 이 유람선을 타면 엘베강의 승리는 히는 유람선을 타면 엘베강이 있어 그레스덴이 더욱 아름답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